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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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혼다 파일럿 3세대 3.5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49,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재수사 보증 22년 5월까지 가능하시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살펴보시면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전면 유리에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분뇌 쪽도 살펴볼게요. 분뇌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7.12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문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5.94로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살펴볼게요. 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쪽에 매트 깔아주셨고요. 매트 치워주시면 사멸시트 있고요. 옆쪽 살펴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2열까지 폴딩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이어는 콘티넨탈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9,67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 시그니스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데시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들 뒤편에는 핸들 열선 있습니다. 보시면 차전 이탈 방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콘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넵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시가재, USB 이용 가능하시고요. 쭉 살펴보시면 컵폴더 두 개 있습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측면 카메라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살펴보시면 컵폴더 두 개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에도 컵폴더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쭉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좌측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네, 차량 아래쪽 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항계의 혼다 파일럿 3세대 3.5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이 엔칼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